음.. 평영 위도우 어? 미렁고.. 미렁고 한 번 가봐 아니.. 싫어요? 지금 인송 싫어요? 와 이길했다 이때는 내가 딜러를 선픽 했는데 트레이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픽은 나도 딜러 좀 해보고 싶다 어? 안하나 안하나 괜찮겠다 한코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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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 명만 한 명만 아 제가 힐러 할게요 그러면 아 제가 힐러 할게요 그러면 하세요 어? 뭐지? 뭐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? 어? 업타임 한 번 해주실래요 여러분? 잘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시간 40분 만에? 이런 일이? 와 한 시간 40분 만에? 갑자기 파라? 뭐야 뭐야 림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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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빼기 때려 소독 되게 원힐 얘네 잠깐만 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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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아 지동 찾아야된 지동 아 뭐지 아 저거 저거 뭐지 저거 3딜인데 광격 좀 채울게요 자리아 셀프 부정 빠졌어요 자리아 부조하고요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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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하지 마세요 자리아 부조와 자리아 부조와 뭐야 뭐야 뭐가 날 때려 위도 위도 이따가 맛있다! 이따가 힐팩 방에 있어 힐팩 방에 있어 2층 조심 이게 한조다 뭐야 아이고,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? 눈물선에 죽어버린다고? 이걸 머리통 맞는다고? 오케이 뭔가 불타는 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자리하고는 기다려야겠다 죽지마 리퍼 공 조심 리퍼 공 조심 뒤에 리퍼 리퍼 빠졌어요 리퍼 공 조심 한 대 맞춰줘 오른쪽 위에 위도우 오른쪽 위에 위도우 위도우 반피 아래요 위도우 반피 아래 혁명 위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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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갓쥬한테 1인공 오신다고? 역시 갓을 알아보는 건가? 역시 갓을 알아보는 건가? 조용히 위도우 오, 채웠다 와우 뭐야 나이스 나이스 한조 구조하여 한조 짱 나이스 라인님 힐 받고 가야돼요 나이스 나이스 좀 세울게요 오 뭐야 여기 속 도망을 때린다고? 아 뭐야 이거 나야 버릴게요 이거 와 지금 온다 제가 누워서 오 야다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리퍼 공이 써야 되나? 1 1 2 2 2 2 2 1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를 다닐 4 여기 방해 한조 반비 아래요 힐 받았어요 아나 왼쪽에서요 오오 아아악 까비 괜찮아 이겼어 괜찮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위도우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있네요 조태기 조심하세요 머리 밀려요 순임대요 순간 뭐 안보여 오우 위도우 정맨 2층 조심 또 빼기 조심 나이스 나이스 아나 힐 주고 있어요 위도우 정맨 2층 왼쪽 위에 힐팩 방 힐팩 방 힐팩 방 오우 바로 등장 힐팩 방 힐팩 방 하우 위략 중냐 파우 힐팩 방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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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리퍼리 궁 조심 궁 없나 보다 아니요 하핰 하핰 파라 반피어 힐 받았을거에요 궁극기 준비됐대요 궁극기 준비됐대요 자리함이랑 맞추죠 어 힐 드릴게요 라인 9 웃을거에요 조심하세요 아타피 아타피 매우 좀 안되는데 끝나고 쓰면 되겠다 다 잡혀야 돼 다 잡혀야 돼 여기서 다 잡혀야 돼 오오오 힐 안나온다고? 갑자기? 파라 부좌에요 한 대 때려놔거야 뭐야 오오오오오 파라지 어떻게 잡을건데 이거 하나가 잡아야 돼 아무도 안 맞는다고? 이건 와잇니 진랴 탑 부좌 2도 2층 조심 나이스 야 뭐야 이 녀석! 야 위도우 개핀데 아 뭐야 가짜 짓 나네 아 가짜 짓네 아프님 미안해요 빼세요 팔아있어요 아 아 죽으면 안되는데 위도우 개핀 두필하시니까 아 하늘을 할 수가 없다 너무 프리 살렸어 이거 가져 가져 리퍼 위에 조심 리퍼 궁 떨어진거에요 아 아 위도우 개단 위도우 개단이에요 아 왜왜왜왜 돼지반니 돼지반니 한쪽 계속 하셔도 되는데 아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한쪽 할라니까 어 우리 잠깐만 어 어 리퍼 리퍼 구조하에요 뒤에 어 쟤네 안쪽 으응 위도우 blindness 위도 2층 위도 풀피 나 살 수 있어 저 궁 있어요 야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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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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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리퍼 세 가리 한 대 나이스 미쳤다 걔 아파 벽히고 싸워요 2층 먹든지 맥크리 왼쪽으로 돌아왔어요 말했어요 힐팩 줘 아우 저 기왕 밀린다 와우 나이스 아나 보좌 아나 반피 아래 아나 힐팩 줘 힐팩 줘 여기 아나 아나 다운이야 쟤 났다 개피어 어 쉿 황백 좀 격 어 뭐야 뭐야 아 멀리구나 나이스 나이스 멕크리 나이스 멕크리 잘랐고 50%에요 라인 구조하여 라인 구조하여 리퍼 부장으로 걸어놓을게 나이스 젠장 다 구조하 할팩 나이스 다운 나이스 멕크리 나이스 힐팩 뭐야 아 저기 얘가 한조를 고집하면 안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조가 재밌어서 한조를 계속 한건데 뭐야 이거 가관이네 얘 위도우님을 견제할게 없어가지고 원래 위도를 했어야 되는데 욕심때문에 좀 많이 한거야